임찬을 선수가 마지막까지 걷어냈고 이범영 선수의 집중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지금도 산토스 선수가 이범영 선수가 나온걸 보고 툭 찍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수원 3평이구요. 김종구가 준비합니다. 감아줬죠. 동점골 뽑아냈습니다. 매튜입니다. 매튜 선수의 제공권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완벽한 동점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도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서정원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매튜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이범영 선수의 볼키퍼는 나오면 공을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이전에 이범영 선수가 집중력을 보이면서 어려운 슈팅을 한차례 막아냈었는데 이번엔 사전에 나와서 처리해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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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